너무 이쁩니다 응원하시겠어요? 감사합니다 여신이 일단 음악 깔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응원해 주셔서 오신 거예요 미안합니다 네 이뻐요 혹시 울고 있던 거 아니죠? 모두 간직해가지고 너무 축하했는데 울고 있던 거 아니죠? 울고 있던 거 아니죠? 울고 있던 거 아니죠? 연기해가지고 요즘에 안녕하세요 꽃다발 주세요 안 울었네 동의 계좌 어후 뭔가요 우리 언니를 이 장면 우리 언니 한번 안아주세요 언니한테 만나 같이 안아주세요 이거는 가능한 거 아니라 충분해 자매 아 진짜 이상했어 어 색깔 떠요 아세요 악수하면서 하나, 둘, 셋 아, 예뻐요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발걸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, 우리 빈하씨 감사드립니다, 감사드립니다